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그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겠죠 가끔씩 삶의 무게에 한숨이 쉬어지는 순간에도 차가워진 마음을 위로하는 따스한 바람과 맑은 햇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대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열심히 산 그대를 미소짓게 하는 좋은 음악과 친절한 이유처럼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과 내일을 약속하는 사계절의 솔직한 전령사처럼 그대의 하루가 아름다운 미소로 가득할 수 있도록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모두 다 서로 다른 일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국민의 삶이 정보와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정책을 통해 배려와 소통을 노래하고 오랜 친구처럼 함께 하루를 나누며 더 많은 웃음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KTV 국민박송은 국민이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함께합니다 오늘의 사람 내일의 정책 여러분의 KTV